네 기타도 속주 할 수 있고 노래도 잘 부르고 여러분도 도전해 보십쇼 건우가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네 버즈급TV의 고품과 아키보라 에티키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3인 3색의 인트로 3인 3색의 인트로 아무런 연관성도 없고 뭔 소린지도 모르겠는 아무 말 대잔치 건우가 교영이 자꾸 마이크 핀다고 갈부고 있어요 그 인트로가 끊습니다 건우가 저희 공연 전날에 공연하더라고요 저희 하는 공연에 올리는데 보통 그 정도면 건우가 있으면 밑에 플라잉도 있으면 사진 같이 찍어서 올리면 되잖아요 플라잉도 반 잘라요 피읍 리을 꼭 아 그렇게 나오게 트 이렇게 독하네 독하네요 성의껏 엿을 매기는 구나 되게 좀 그렇더라구요 나는 그거 입고 공연했는데 플라잉도 샤스 있고 플라잉도 샤스 불타 하나 밖에 없는거 주고 안 그래도 뚱뚱한데 네 오늘 정말 네 오늘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랑 교영씨는 거기를 갔다 왔죠 GENERATION X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타리스트 실제로 봐서 제일 충격을 받았던 기타리스트를 한 명 꼽자면 누노였어요 누노배틀코트 누노배틀코트 그게 뭐냐면 우리 저런 무슨 무협 만화나 이런 거 보면 장수의 능력치들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 보면 장수의 능력치가 통솔력 무력 그 다음에 지능 정치력 막 이런 식으로 확 세분화 되어 있잖아요 그 보면은 막 무력 뭐 예를 들어서 요새 저기 킹덤이라는 그 일본 만화가 있는데 그게 진시황이 그 중국 통이라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무신 박란이라는 그 내가 장수가 있는데 그 장수가 무력이 100이에요 100 그 나머지가 없는 거 있죠 제로절력 제로 막 이런 거고 보면은 거기 이제 가장 뭐 강력한 그 사람으로 꼽히는 왕기 장군 막 이런 사람 보면은 다 대부분 90점대 초반에 이렇게 막 몰려있는 막 그런 형국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밸런스 캐릭터들이 사실 진짜 무섭잖아요 진짜 무섭죠 근데 이게 보면은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 제너레이션 엑스에서 보면은 약간 무신 박란 같은 느낌이 누구에는 잭 와일드 약간 무력 100인데 나머지가 잘 모르겠는데 이걸로 그냥 그런 무력 느낌 어 무력만 보여주는 그런 느낌 무력 시위하는 그런 느낌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제가 누노가 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진짜 기타 노래 비주얼 뭐 노래도 기타도 막 장르별로 커팅도 막 하고 커팅에다가 속주에 슈레딩에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하나의 스펙 중에 뮤지션으로서 누노가 빠지는 스펙을 찾기가 되게 힘들 정도로 가장 그쪽 업계에 있어서는 최강의 밸런스 캐릭터 가 아닌가 밸런스는 진짜 최고 최고인 것 같아요 약간 스트리트 파이터 뉴 진짜 빠지는 스탯이 하나도 없는 그냥 그런 느낌 보통 보면은 다 꽈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꽈락은 커녕 어느 것 하나 못하는게 없는 그런 밸런스 캐릭터의 최강자가 누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대에서 약간 사기 캐릭터인데 그렇죠 이 사람 옛날부터 잘 쳤는데 난 유노베텐코트를 안 좋아해요 왜죠? 좋은데 동갑내기 친구 아니 저기 그게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아 동갑이에요? 네 동갑도 동갑인데 제 친구가 있거든요 그때 막 롤링스톤즈도 같이 가서 보고 유노베 그러니까 익스트림하고 친구예요 얘가 아 그렇군요 익스트림이란 이름이 없을 때에서부터 같이 댕겼대요 미국 유안과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밴드만 떠나댕인 거예요 아 근데 엑스트림하고 그전부터 친거였으면 성공했네요 기타를 자기가 배우고 싶대요 근데 시간이 안 맞아 너 오늘 시간이 되냐 그러니까 나 오늘 뭐 일 있어서 안 돼 뭐 만나질 못했는데 기타를 어떻게 갈까 그러니까 아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교본도 사서 주고 했거든요 기타도 이거 사라고 좋고 싸고 아 그냥 아 바쁘니까 너도 바쁘지 그래서 바쁘다 그러니까 아 됐어 그럼 난 유노한테 가서 배울게 그러더라고요 잘났다 예 xx야 xx야 야 그걸 왜 나한테 야 그 다음부터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유노가 들었던 것들 아 그렇군요 전혀 누노를 미워할 만한 에피소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죠 그냥 싫으신 거 아닌가요 왜 뺏긴 것 같아요 뭘 뺏겼어 누노에게 뭔가를 뺏긴 것 같다 그래서 그 친구는 실제로 누노한테 레슨을 받으신 건가요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운만 좋으면 만나고 오더라고요 누노도 친하지만 그 보컬이 좀 우선 게리 쉐론하고 더 친하다고 합니다 아 그분이세요 네 한번 보지 않았어요 그때 그분이에요 그분이시군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뭐 이 업계에 최고의 밸런스 사기 캐릭터 누노 베튼쿠트의 기타 엠포입니다 그때도 엠포로 공연을 하셨었는데 이게 엠포라는 기타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전혀 메탈 기타나 하드락 기타가 아니고 스트릿이에요 그냥 스트릿인데 그냥 아주 꺾을 꺾어라고 뻑뻑하고 진짜 그 연주하는 손에 그 질감이 그대로 전달되는 뭐 하나 커버 쳐주는 게 없어요 기타가 그래서 실력이 부족할 때 엠포를 치면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는 가장 다루기 어려운 기타 중에 하나로 유명하죠 엠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노처럼 이렇게 하고 하려고 이렇게 막 솔로 하면서 노래 부르고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했는데 유노 동영상을 안 보게 된 계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뭔가요 이렇게 이렇게 치면 편하잖아요 자기만의 스트랩 길이가 다 있잖아요 네 유노는 내가 봐도 불편하게 못 붙여 네 그렇죠 왜 그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막 기타가 딴 데 있어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치니까 멋있는거죠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거죠 역에 역에 역을 노린건데 그 스트랩 길이는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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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따라겠어 그러니까 말도 안되게 이렇게 해놓고 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손이 손이 이렇게 돼있죠 손이 손이 이렇게 돼 무슨 해마처럼 네 관절이 안아프네요 어 이 상태에서 이게 말이 안되는 모양인데 여기 뮤트도 안하고 쳐요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쳐도 힘들 거를 이렇게 놓고 치니까 진짜 그거 보고 있으면은 어 막 되게 박탈감 느낌 상대적 박탈감 저게 저렇게 칠 수 있는거였구나 저 모양으로 MR 아니야 MR 아 이게 너무 신기한게 진짜 아니 그런 사운드로 그 뭐 진짜 먹다만 게인 가지고 네 먹다만 게인 어쩜 그렇게 완전한 풀피킹 사운드를 내는 왠지 누구 닉네임 나올거 같은데 먹다만 게인 먹다만 게인 먹다만 게인 아 진짜 정말 충격적이죠 문화 충격 네 그렇습니다 어 오늘 그래서 두껍던 심 어 이 누노의 N 모델 중에 N24 모델 오늘 같이 리뷰 해볼건데요 N24 PS 빈티지 모델입니다 이게 1375,000원의 가격 할인 적용돼서 110만원에 출시가 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모델이구요 그래서 이게 좀 꺼끌꺼끌한 그런 느낌이 고대로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저것 좀 많이 먹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디 아가티스 사용하고 있구요 넥은 누노 모델의 시그니처죠 스테판 익스텐디드 컷어웨이 5V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깊게 부채처럼 파여있는 익스텐디드 컷어웨이 보고 계시구요 지판에 로즈우드 그리고 그로버 익스클루시브 18대1 기어비에 머신네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43mm 락킹너트구요 그리고 22프렐 워시벌 워시벌 넥 픽업에 빌 로렌스 브릿지 픽업 장착되어 있구요 워 볼륨에 푸쉬풀 코일 탭 3위 톡을 픽업 셀렉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플로이드 로즈 스페셜이네요 네 이렇게 스펙 이 탭 자체는 어 뭐 되게 개인 잘 먹을 것 같이 생긴 그런 기타인데 보면 이렇게 참 꺼꿀꺼꿀한 기타 찾아보기 힘들만큼 톤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청 한번 해 볼게요 기타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딱 그냥 펜더 랑 구분 잘 못 할거 같은데 펜더 리버스 뭐 이렇게 되겠죠 짧죠 95 97 짧아요 원래 97 97 97 네 97 97 진짜요 이거 교육씨 3승 가는거 아닙니까 이거 네 가야죠 좀 불안해요 갑자기 내 무기 때문에 5555 5568 선생님이랑 저랑 그 승을 같이 가져가나요 이렇게 가볍다고요 2개가 빕네요 하루야 2번만 하면 됩니다 하루에 2승이면 사실 많이... 50% 인데요 50% 5할 타자 인데요 5할 타자 그렇죠 지금 전체 4할에서 오늘 5할 하면은 올라가는 거죠 평균 네 핏가드가 없기 때문에 두께는 43입니다 43 이거 여기다 다니까 참 좋네요 7,4, 4,3,7,4 이것도 좀 스탠다드한 폭이죠? 네 꺼끌꺼끌한 눈옷 사운드 해보겠습니다 오렌지 크림톤 어우 많이 작아지네요 툭 빠지네요 사운드가 이걸로 치는거야? 왜이렇게 볼륨도 이따 말아? 개인은 먹다 말고 마샬로 바꿔 볼게요 뭐? 뭐? 뭐 이렇게 없어? 뭐 없어요? 이렇게 이 빼면 더 없어요? 응 빼보세요 뭐야 이거? 뭐 이렇게 톤이 이렇게 무소유야 무소유? 뭐 이렇게 갖고 있는게 없어 근데 아까 시연할때 보니까 좀 톤이 괜찮은데 오렌지게임 네 클린톤은 이러합니다 네 클린톤은 이러합니다 생각보다 더 먹네요 마샬 마샬 넷 넷 넷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게 나 고등학교 때 이름 없는 기타 사와가지고 보스 디스토션 연결해갖고 앰프에다 사는 소리 그 정도밖에 안 먹는데요 개인이 DS 아무리 많이 돌려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정도인데요 살짝 말라있는 소리 옛날에 쳤던거 있잖아요 앰프 완전 빈티지한거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더라 무슨 빈티지 아니야 빈티지인데 약간 레플리카로 만든거 있었거든요 어센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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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의 그게 진짜 안먹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단 많이 먹는거 같아요 네네네 지금 생각보다 더 먹어요 생각보다 더 먹어요 지금 이게 좀 24고죠 이제 4가 하나 있는데 저게 어떨지가 좀 궁금하네 이거는 그래도 좀 좀 축축해요 많이 젖어있는 편이죠 이거는 건조중 축축 이 정도면 축축한 편이지 거의 오센틱 그런거 거의 뭐 과맥이야 과맥 다 말랐어 먹음이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가 걱정했던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개인이 어느정도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꺼끌꺼끌한 어떤 룬호 특유의 감성은 여전히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축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어떤 곡 들려주실건가요? 이거 겟더펑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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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는 MR이 너무 엉망이라 그거 누노가 거기다 쳐도 이상할거야 그정도로 그 MR에도 옛날에 저희가 한번 했었어요 겟더펑카우 누노가 이렇게 칠거같애 이거 아니야 듣고오겠습니다 뿅 이거 저 저 목록 안m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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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의 말로. 그럼 바보 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네. 이렇게 N24 PS 빈티지 사운드 쭉 들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인문용 엠포라고 할 수 있는데 인문용이 기타를 치겠다는 인문용이 아니라 기타를 익스트림하게 칠 수 있는 인문용 기타입니다. 네. 저도 인문용 엠포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그거 있잖아요. 엠포가 되게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그런.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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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런 촉촉함이 남아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 촉촉함이 뭐 대단히 뭔가 수분 넘치고 그런 느낌 아니고요. 조금 아까 팩 한 기분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드디어 찾았다 사막의 오아시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의 촉촉함. 넓은 사하라 사막의 우물 하나. 드디어 찾았다 오아시스 드리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110만원. 어쨌든. 이거 싸네요. 아주. 이거 뭐. 아 참. 기준이 애매한 그런 기타예요. 사실. 점수를 줄 수 있는 기준이. 네. 쏜행치 점수 몇 대 몇. 짜잔. 7.0, 7.5, 7.5. 네. 그렇습니다. 다 비슷하네요. 네. 다들 이제 뭔가 막막한 기분이 드는 거죠. 이제. 아까 9.5 줬는데. 7.5 줄려니까 너무 조금 주는 거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옛날 점수로 생각해보면. 3.5요. 3.75라는 점수인데. 높은 점수죠. 어. 이렇게 M4 PS. M24 PS 빈티지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싼 모델입니다. 340만원. 메이드 인 유에스. EPNM. 패덕 모델이에요. 이 사운드가 많이 다를 겁니다. 이게 아가티스에서 패덕으로 넘어가는데. 패덕이 사실. 어. 이 누노 모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패덕 사운드.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꺼끌꺼끌한. 네. 먹다만 개인에 더 가까운 사운드를 들려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들어요. 수분 제로에 도전합니다. 하하하하. 네. 다음 시간에 패덕 앰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보증 계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통과수 파이팅. 히트 앰퍼로 돌아오겠습니다. 스크롤 앰퍼로 돌아오겠습니다. 반가우고 live. 지금 시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